빨리 와 우리 회사 오늘 민중기 형이 새로 오픈한 사이브스가 LA4 아 민사님 안녕하십니까 이제 누구야 이제 누구야 친구랑 같이 왔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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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미고요 베트남 스탠드위치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차고차고 넣어줘야지 양이 많아서 이렇게 넣어서 입구를 막아서 잘 먹는 거야 사실 저는 뭐 면 요리를 좋아해가지고 파스타나 이런 거 뉴욕 살 때 약간 오일 파스타 같은 거 해가지고 친구들 초대해서 제가 막 해주기도 하고 또 있어 엄청 좋아했어 요리 되게 잘하네 아 난 좀 하지 저는 얼마 전에 라면을 끓였는데 라면이 맛없기 쉽지 않잖아 라면 라면이 택배에서 먹었는데 또 맛있게 먹으려고 계란도 하고 치즈도 했는데 맛이 너무 없는데 자유불급이 됐구나 라면이 아니었어 새로운 음식을 만들었어요 라면 지적 오셨어요? 라면은 컵라면 끓여주세요 뭐가 제일 맛있어? 저는 이거 밤미 샌드위치 이거랑 쌀국수 진짜 제가 마음에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던 게 원래 보통은 고이가 얇잖아 고이가 약간 두꺼운데 씹는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진짜 이쁜거 LA4 로고가 박힌 오오 컵인데 이것도 판매하려고 지금 우리가 일단 만들어놔서 피셔츠 색깔 잘 뽑았네 그렇지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갈지 아니면 또 어떻게 혹시 모르니까 빨리 와서 구매하시는 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아쉽지 않게 친구야 LA4 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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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WAT 볼 볼 감사합니다.